오늘 저태용의 트레일러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좀 컨셉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티스트 착, 너드 착, 아스트로노트 착, 로즈 착, 파이어맨 착, 베스트키퍼 플레이어 착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순간에 태용을 나타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티스트 착이에요 보여드릴수가 없네 아티스트 착 렛츠 고우 아티스트 일찍아 아티스트 하나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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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1, 2, 3, 4, 1 네, 됐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김밥을 못 먹었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보고 가라하게 먹고 싶어요 보고 가라하게 야, 근데 진짜 피곤해 보인다 오늘 몇일 일어났어? 먹으러! 그걸 잘하고 있어요? 미쳤는데? 아니, 아니요 너무 많이 먹었어 반가워? 멀어, 멀어 멀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이야 아, 진짜로? 정우가 사준 펑찍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기가요 펑찍기입니다 진짜 정우 같은 동생이 없어요 재현 재현이 누구야? 나 근데 그거 봐 뭐? 누가 보여줬어? 누가 보여줬어? 와, 진짜 아니, 그냥 그렇잖아 뭔가 나는 짠 하고 싶은데 미리 보여주면은 근데 어쨌든 형이 한 거를 모르겠는데 이게 리아,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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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리아 너무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핵비디오가 재밌겠는데 긴장하고 그러거든요 긴장하고 그러거든요 긴장하고 그러거든요 긴장하고 그러죠 되면 놀러오고 안 되면은 뭐 뭐 뭐 본인 그런 거라도 내가 보잖아 그게 되면은 뮤비에서 진짜 까면 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진짜로? 너무 좋지 진짜 너무 좋지 진짜 너무 좋지 왜냐면은 그런 것 중에 막 그런 것 중에 막 진짜 얘기해볼게요 진짜 얘기해볼게요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전할 때 가 나이스 나이스 저의 두 번째 척입니다 아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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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네, 저희 잠깐 세팅 가서 말씀 드릴게요 버전 caring 카메라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하나 카메라 둘 하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한번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어느새 네 번째 착인 장미 착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완전 올 레드입니다. 그리고 속눈썹도 붙였어요. 한쪽만.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업무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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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할 때 포즈 트위치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 열 세 편 스펙 불 1 1 2 멈출 다시 10 도둑 10 10 10 수황장 콘셉트 수황장 지금은 여섯 번째 착 중에 다섯 번째 착인 수황장 컨셉입니다 이 태 spac 트레일러가 아니죠? luzon nain 트레일러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진짜 궁금한데요 끝나고 집에 가면 이래요 반드시 반만 많이 안착 이제 진짜 마지막 촬영이에요 돌아가려 보라파리오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일본 엘르 재팬부터 시작을 하자마니 정말 뭔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굉장히 즐거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가장 큰 일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잘라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건가요? 또 다른 공격에 대한 인사를 드릴게요 나는 한국의 대화의 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화의 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조심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대화의 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격에 대한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의 대화의 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 그저께 뮤직비디오 찍고 바로 염색을 했어요. 염보라로. 한 번 더 볼게요. 빨리! 딕션! 제가 사인 드릴게요. 다시 컴퓨터.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 찍었던 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최신을 가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양. 그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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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샤아! 랩샤아! 에헴. 술을 보시겠어요? 저 또 마치 갸볼래요? 어. 네. 아, 빡지 없어. 네. 랩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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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제 가사 안에 천장에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 물이 새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생각하시고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 비의 양을 보니까 약간 좀 과장되지 않았나 싶은데 갔다 올게요 네 카메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 오늘 드렉 비디오 첫째 날 촬영이 끝났습니다 너무 감독님이 너무 잘 디렉션 주셔가지고 잘 찍은 것 같고 편하게 굉장히 제 곡을 잘 표현해 주시려고 해주신 것 같아서 우선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요 저는 이 드렉 비디오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영감을 주거나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그럼 안성에서 만나요 잘 가십니다 잘 가십니다 안성에서 보자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곳이 안성입니다 뭔가 지금은 아직은 창고 안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진짜 예쁜 들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아침에 엄청 좋았어요 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까 제 핸드폰으로 바람소리 담으려니까 폭풍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 카메라로 바람소리 많이 담아주세요 파이팅 리액션 컷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직 나는 노후를 이런 데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 너무 예쁘게 부는다 이 갈대밭이 진짜 예쁘게 바람이 유날리는 게 너무 예뻐요 힐링하고 있습니다 음악 액션 저희 공무수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저희 스태프 고생한 거 아시고 이렇게 또 커피차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형님이 저희한테 커피차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트레일러와 트랙 비디오를 다 통틀어서 정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었는데 다들 이제 제가 쓴 곡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정말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저 또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 곡을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 이런 예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한계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아마 비하인드로 나갈 거기 때문에 다들 확인해 주셨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부터 해서 트레일러, 트랙 비디오, 뮤직비디오 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또 좋은 모습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솔로도 그렇고 저희 NCT도 그렇고 저희 127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